오늘의 천안에서 미래를 여는 단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014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보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차이 나는 부분이 보다 더 감정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복도다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 참여절을 결단하고 함께 수치가 전달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연장 신의 연장 신의 연장 신의 연장 신의 연장 신의 연장 한글자막 by 한효정